인천시 교육청이 주민 편의를 위해 설 연휴인 24일에서 27일까지 각 학교와 산하기간 206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.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때 개방한 주차장수보다 20곳이 늘어난 것입니다. 주차장 이용객은 주차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이용수칙을 지키고 학교 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 개방시설 현황과 시간은 공공데이터 포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와 기관은 차량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